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맞아요, 끊긴다고 해가지고 안녕! 시간인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맞아요, 오늘 저희가 브라질 공연을 끝내고 왔습니다. 평소방 보면 복어가 생겨 영화 추천 엘리멘탈 어제 아이리뷰 잘 봤어 아이리뷰 제가 팩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웃겼을 텐데 혹시 형서피스 기억나니? 저는 공연 끝나고 씻기 전에 잠깐 클릭히들한테 언니, 나 오늘 미용실인데 머리 스타일 추천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고 머리 색깔이 많이 빠졌죠? 맞아요, 머리 색깔이 점점 갈수록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 메일 추천 좀 형서야, 오늘 저녁 메일 추천 좀 어? 벌써 저녁인가? 한국은 지금 아침이 아닌가요? 오늘 저녁 메일 추천 좀 어떻게 보윤 어디에 있는지, 보윤? 보윤? 여기 보윤 여기 음~~ 최근에 뉴 치케가 맛있던데? 저는 떡볶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오늘 제가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그 룸서비스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햄버거 좋죠? 햄버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세 개까지는 아니다 두 개 반 정도를 먹었습니다 형사야 눈 감으면 나랑 사귀는 거 저 굉장히 눈싸움 잘해요 언니 오늘 뭐 먹고 딩고 뮤직본 소감 우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옆에 지민이야? 하이 하이 지금 저희 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라트 머리가 많이 부시셔야죠 사 룸 헐 나 빌려주삼 내가 발 싸우면 잘 못잘 수는 없음? 높 없음 보은이 손 출연해주세요 하이 하이 각도의 중요성 누가 알지? 각도의 중요성 하다 했는데 아래 각도가 나온 것 같은데 머리를 묶어보겠습니다 내 얼굴 주면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고정하고 레게머리 레게머리요? 삭발? 나가세요 삭발? 싫어요 반작? 반작 좋아요 해주세요 진짜요? 네 꿈이 싫어야 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제가 한 마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Taskcare 이제 필ery 해어 방송인가요? 머리 감기 전 해어 방송 대박 헤어방송 반묶음 안마코에미카 안마코에미카 어? 이거 맞아?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반묶음 그게 누구야? 그게 접니다 양갈래가 왜 킹갈래죠? 제가 하면 킹받는게 아니라 귀여운거죠 귀여운 사람이 양갈래라면 자 한쪽 양갈래 이건 뭐지? 짠 도난머리 이렇게 하면 짠 귀엽죠? 언니 내 이름 불러와주면 삭발할게 이런식으로 제가 클릭해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지? 할로윈같을 때 할로윈 하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이겠습니다 귀엽다 초딩같아 저는 잼민이입니다 명잼민 팬분들 중에 절 명잼민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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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잼 근데 잼민이가 나쁜 말이 아니지 않아? 그냥 귀여운 그런 거 아닌가? 귀여운 개구쟁이 야 개구쟁이야 야 야가 아니라 형서야 친구해도 돼 그리고 형이라고 불러도 부르고 싶으신대로 불러주세요 뭐야 보은언니? 보은언니 보은언니 브라질 브라질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배운 걸 알려드리면 브라질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배운 걸 알려드리면 바.. 바이스 바롤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워했는데 파워 라이브를 했어요 저희가. 저희 다 라이브.. 근데 파워 라이브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마치 팝 가수가 됐다고 생각.. 불렀습니다. 내 파트.. 내 파트가 뭐였지? Just cause you're talking, talking on my side! 이렇게 클릭키가 형사 목소리 너무 크대. 틱티뿜이 좋아, 질러스가 좋아? 두 개 다 활동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보은 지민의 스타베리문 아 진짜로! Is that the name? 스타베리문 좋았어요 언니? 응 괜찮으십니까? 완전 근데 스타베리문은.. 스타베리 슈가, 하이! 스타베리 슈가, 하이! 스타베리 워터멜라 슈가 워터멜라 슈가 하이! 스타베리 스타베리 뽀뽀해주세요 어 형서야 23년생 클리키한테 무슨 말을 해줘 23년생이면 오래 태어난 거군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저 처럼 후회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미리 많이 먹어요 키 커야죠 안아줘 힘을 줘 안아줘요 안 할 거거든요 쟤 못들어온다 근데 내가 밖에 밖을 못나가 문 열어줄 수 있어 저는 키가 크고 싶어요 근데 키가 클 수 있대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어를 좀 오랜만에 했거든요 아 근데 조금 전에 비해 영어 실력이 안 좋아진 거 같아서 속상했어요 제가 원래 클리키의 영어 선생님인데 그쵸 지금 이 부스럭 소리는 지금 이 부스럭 소리는 지금 미쳤따리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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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뱅 아이스크림 저니랑 아니 아이스크림 오레오 아이스크림 크림만 먹고 있고 보운이는 정체모를 박보운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네. 맛있냐?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고 합니다. 숙소 좋아요? 숙소 편해요? What a beautiful girl. Classy is cute. 형서, marry me. If you want to marry me, you should come right now. Oh my gosh. Can you wink? Hmm. 브라질, 맞아요. 아직 브라질입니다. 궁금한 거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클리키 분들께서 불러주시는 저의 별명이 많더라고요. 장영서의 별명은? 두둥두둥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영어 왔어요. 어떤 여자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어떤 여자? 명떤 여자? 명령서는 어떤 여자일까요? 명령서는 어떤 여자일까요? 명령서는 어떤 여자일까요? 명라프 나왔고 떠냥이 나왔고 혁명서라고, 혁명서는 진짜 내 고정 별명이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요? 어. 혁명이다. 이래서 혁명서. 이게 혁명서가 또 발음하기 쉬워. 그래서 그때 이제 전학을 갔었는데 가자마자 친구들이 야 옆반에 혁명서라는 애가 왔다는데 제가 그때 교과서를 막 넣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따따따따양양서야. 이래서. 어! 어! 따따따따양양서야. 뭔데? 지금은 진짜 귀여운데 예전에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응. 뭔데? 박보은의 초등학생 때 별명. 바보은이었어요. 바보은. 바보은. 네. 아 초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바보이라고 부를 때가 아 나 바보 아니야. 야 바보 아니야. 바보. 바보. 야 바보. 야 바보. 야 바보. 야 바보. 야 바보. 야 바보. 혁명서. 나 혁명서 좋아해. 저도 바보은 이제 좋아해. 응 바보야. 아 바보은 아닌데. 바보은. 그리고 원지민은. 원지민의 별명이 두 개 있어요.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원주민. 하하하하 그거 내 초등학교 때 별명이야. 아 진짜. 아 맞아. 아니 내 친구가 지민이를 친구랑 영상 통화하고 있는 갑자기 아 너 원주민이랑 방 써?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나 그때 그 분야 지금 응 원주민. 상처받아만 해 이건 진짜. 아 근데 너를 그만큼 아끼신다. 재밌으신 분이셔. 나 귓 빨개졌어. 아 맞아. 맨날 귓 빨개져. 원숭이야. 저는 귀가 잘 빨개진답니다. 얼굴도 잘 빨개지고요. 진짜 웃기다. 너무 잘 어울려. 언니야. 나 잘 어울리는데 제가 못 나오는 거야. 하유조 나. 예쁜 척. 나. 나도 초등학교 때 뭐지? 하유조 나. 하유조 나. 난 원여신이야. назыв host 형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신이 너무 속상했어. 채원이 친구가 정해준 내 별명도 있어. 명자. 느낌있다. 저 모르겠지 몰랐는데 명자 언니 마련을 하지 않았어. 명자 언니 명예 와서 자기 아래. 귀엽지? 미쳤다 미쳤다 아 너무 너 내꺼 라면 다 빼서 먹자 제가 오늘 라면에 물을 노래 틀어드릴까요? 노래 틀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저는 클라시의 Shutdown Oh Dice or Choice 다이로그 불러주세요 같이 부르자 다이로그 다이로그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앵콜리 여기보다 넘어졌어 너무 부끄러워 아무도 못 봤어 다행히도 아무도 못 봤어 다행히도 다행히도 털 나도 선글이 쓸래 저 쓰잖아요? 세상 간지녀들 어때요? 간지나게 아니에요? 간지난다 저 머리 저 머리 수 많습니다 저 머리 수 많습니다 나 언니 정보해줬어요 Do it from zero Feels good 가득 채워지 진짜 예쁘다 잠깐 일로와봐 아 번짓말 치지만 해보니 너 너무 예뻐 보은아 여기 선글라스 한 번 끼면 안 돼요? 어 좋아 잠시만요 아 아 뭐냐 아 아 매일 너와 나 에이 수직 상승해 설란 미루해 어쩐지 일감이 좋은 날 너와 나 더 크게 응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뭐게요? 제 파트요 너 파트가 뭐지? 예감 예감 결과는 오직 하나 아 아 아 나 손지휘 해주면 안 돼? 아 다 준비는 됐어 어제야 나는 어 어 뭐지? 어제야 나는 이제 없으면 we're too far 아 아 누가 댓글에 루 젤 외톨이 센척하는 지금 제 저격인가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아 아니 난 그냥 친구가 없을 뿐이야 파트요 아 그래 내 친구가 너 보은 오 오 오 오 meetings 미안 왜 오 내 친구가 너 멤버 앤 마이 프렌드 이즈 클리키 예 에이 비 씨 디 에 에프 쥐 오늘 대화할래요? 좋아 어 뭐야? 헬로 아잉 보 파 바보는이다 왓 왓 디디 세이? 어... 영어일 줄 몰라요 왓 내 이름은 야 클리키 뭐? 클리키 명릭이 진짜? 야 오 아 I like 클리키 야 I like Your English name 내 이름은 명릭 클리키 명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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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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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영어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있어요 바버룬 아니요! 영어 이름은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야 저의 친디 이상한데 뭐야 아름다워 진짜 제 영어 이름이 캔디였거든요 다섯살 때쯤 뭔가 귀여워 왜 캔디니까?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캔디잖아 사랑스럽고 귀엽고 달고 오오오오오오옹 지금 새벽 되더니 다들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금 클릭이 당황하셨어 무슨 클릭이 그럼 내꺼야 난 언니꺼잖아 그럼 그 모자 잠깐만 줘볼래? 오케이 자기야 아무도 클릭해야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 형서의 형서의 모자방송 모자방송은 무슨 방송이죠? 어머 이렇게 언니 같은 날에는 제가 이 모자를 씁니다 시작할 때는 차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장판이 저도 몰라요 머리를 묶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머리 어떻게 할까요? 귀엽게서만 머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반묶음이나 약간 로우번이나 로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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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좋아요 언니가 로우번 하는 거 잘 괜찮아요 이렇게 왔나요? 그거는 그냥 로우 포니테일이잖아요 백두 복려 가지마 로우번 로우번 누가 별로게 해 이거 로우번 아니야 로우번 하고 알죠 약간 자다 일어난 듯한 저 출연합니다 여러분 클리키 잘 잤어? 잠시만 아 클리키 피곤하다 에이 상황극 갑니다 자 이렇게 자다가 쿨쿨 클리키 잘 잤어 많이 심취했네 상황극 실패 아니에요 언니 재밌었어요 히힛 흠 힝 지민씨 도뷔 거무줄 사과 머리 사과 머리 좋지 형사씨 요즘 연기 배워? 형사씨 요즘 연기 배워? 어 연기는 배우는게 아니라 경험으로 인해 습득되는 겁니다 언니 저랑 상황극 해요 나랑 상황극 하죠 형사씨 형선은 멋진 여자야 섹시한 여자야? 멋진 여자 멋진 여자 멋지고 섹시한 여자는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나 아니야 내 컨셉 큐티야 나이값 못하는 큐티 나이값 못하는 큐티 언니 그거 마셔도 돼? 내 돈으로 산 거 오케이 어때요? 하고 싶어 양갈래 나도 양갈래 묶어주면 안 돼 정말? 나는 머리가 왜 이래 나도 양갈래 할래 나 화장 안 해도 예뻐 어? 정말? 나 가르마가 왜 이렇게 됐어? 저게 뭐야? 모르겠어 오늘 제가 어땠어요? 제 뽀뽀 예뻤어 예뻤어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뭐라고? 내가 할 줄 모르겠네 오늘 지민 언니는 양갈래를 냈거든요 맞아요 나도 양갈래 할래 좋아요 날 바라봐도 다 다 다 다 셀카 공개해주세요 셀카 공개요? 여보세요 이건 안 되고요 형사 라시피스 해줘 라시피스 어렵군 언니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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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 와서 살셨어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아니 언니 제가 진짜 어렵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서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이랑 밀가루를 엄청 먹었더니 오동통해졌어요 오동통통 파그보운 파그보운 헬로우 헬로우 It's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I'm in California dreaming I'm about who we used to be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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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제발 댓글보면 클라시하시라고 말해주세요 클라시하시라고 말해주세요 클라시하시라 YNC 맛있겠다 시즈 언니 파워 조금만 불러요 파워 같이 불러볼래? 아 언니 아 좋아 좋아하시더라구요. 간다. 처음에 가사 오지? 목만 불어볼게. 좋아요. 선발성이죠? 이거는 집중해야 할 수 있는. 빨리 안 되는 건데. 언니가 바로 이어서 해줘야 돼요. 해 хrs 절丈 세둘elyn era 아 근데 이거 무대 리허설 때 잘 불렀었는데 완전 신cules 하고대가지고 PROFESSOR 약간 디바가 된 줄 알았어 나는 어제 내가 슈퍼스타였어 언니 진짜 무슨 할리우드였어요 저 어제 리허설 때 갑자기 비하인드로 확인해 주시죠 유난히 언니 마이크 볼륨이 높았어요 근데 약간 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엄청 질렀어요 눈빛 나에게로 숨인 이러면 눈빛 나에게로 숨인 클라스 씬스는 내가 스탑 딴 소재를 불러주세요 뭐 있을까 음 뭐 있을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노래 내가 노래를 찾아볼게 요즘 내가 듣는 노래 한쪽 볼 꼬집고 저거를 샤워하는 거의 30분 내내 저거 만들어 아니 근데 지민언니는 노래 한 개에 꽂히잖아요 그건 만들어 맞아 그래서 언니 요즘 브로노마스 선배님 노래 많이 받았잖아 사과머리 입어야지 나 그 노래 좋아해 사과머리를 중학교 이후로 처음 해본다고 해? 진짜요? 나 고등학교 때 해봤었나?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다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어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어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어 이거 진짜 별로냐 진짜 별로냐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어 고등학교 때 한 번 해봤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것 같긴 한데 했는지 안 해요? 그냥 피곤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런 저도 막 출곡이랑 입고 이유는 제가 머리를 할 줄 몰라서 입니다 아니에요 클릭히드 이해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미꾸라지라뇨? 명꾸라지 멤버들과 비싸움은 이 곡은 뭐더라? 그거 말고 내가 부른 OST 알아? 당장 찾아오시죠 박본 탈락 어 미안 나도 가사를 까먹었네 처음 사랑하고 안 돼요 클릭해 술 먹으면 저한테 혼나요 술은 몸에 안 좋아요 나는 애기심 나는 애기심 내 마음이야 수록곡 중 하나만 수록곡 중 하나만 나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나 눈에 비친 네 모습이 우리 고생이 그녀가 안 돼 그녀가 안 돼 그녀가 내게 사랑 한 이번엔 제 사랑을 그녀가 안 돼 그녀가 안 돼 그녀가 안 돼 맞아 되게 너무 아쉬웠답니다 무대에 대한 로망 중에 하나가 돌출 무대거든요 약간 그래서 맨 마지막 엔딩을 돌출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맞아요 아쉬웠지만 미나와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스트로베리문 보운 지민 커버입니다 근데 원래 스트로베리문이 예정된 곡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비밀의 화원 하려다가 라일락 하려다가 스트로베리문이 된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다른 노래 급하게 준비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맘에 들었어요 최고였어 이 언니의 곡 추천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H.E.R.A. Best Part 좋죠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I'm so sorry in the morning 그대로 클리키랑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키 이 상태로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씻고 잘 거예요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클리킹 그때 하고 절약이 있지 않을까 클리키는 그러면 나와 함께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첫날에 헬스장에 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맨날 침대에 붙어있네요 침대가 너무 좋아 언니 라일락 불러주세요 언니 라일락 불러주세요 둘 셋 제가 매 순간이니까 제가 매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칠부득해 침부득해 흠흠 그때보다 내 안경 어디갔지 여러분 저 안경을 바꿨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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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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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노래 필만 라이브를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달라졌어요 이렇게 베이지색 택 아이스 택 그 탈란에 스타일링 펜씨 언니 폰케이스 보고 싶어요? 지금 제 폰케이스는 현재 투명 케이스인데 아 맞아요 제 그 대충살자 명양소 폰케이스처럼 이제 그 회사 대표님 아 그 회사 컬러에서 저한테 케이스 선물을 해주셨답니다 그걸 보고 너무 편지까지 써주셔가지고 혼자 새벽 3시에 우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우는 여성이 계신데요? 맞아요 감소성이 풍부 언니 F죠? 저 F예요 맞아 언니 F였어 F인데 T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맞아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언니 저는 근데 N F 치고 그렇게 그런 라인이잖아요? 저도 약간 T 성향이 좀 너가 보기 어때 지민? 지민아 지민이 말대로 본인 F인 것 같아 뭐라고요? 뭐 그게 F는 아닌데 그게 F는 아닌데 N F는 맞는 것 같아 근데 E는 E는 가끔 아닌 것 같아 그치는 말할 수 없는 아픈 네네네 E는 너무 띠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래서 잠잤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잉. 괜찮나요? 오케이. 계속.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yeah.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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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박수! 참, 참, 참. Ron, yeah, yeah. Don't want a riddle. 말해 주세요, 빼고, Say it, it. 다 아는 거 난 여덟 바라던 대로 말해 주세요, 빼고, Say it, it. 나 이 파트 잘해 미안 미안 잘한다 너무 좋아요 예예예 넌 나를 믿지 새로워지 이 세상에 당당히 날 외쳐봐 시 날테니 더 거침없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헬미엄을 담으면 뭐였지?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밤새내 나중에 어쿠스틱 보장을 들어가자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어? 나 클릭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나가면 라이브가 꺼지나? 아니 제가 계라지 밴드에 있어서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꺼져? 아니야 아니야 안 꺼져 안 끊겼나? 어 맞아 비행기에서 갑자기 제가 비행... 끊겼나? 제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감수성 타가지고 급하게 만들어본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도 아니고 비트가 있었는데 안 보내진다네요 안 보내줬어 아직도 응 왜지? 됐습니다 갔나? 네 어 잠시만 이게 이게 제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 이건 좀 괜찮은데 했던거 어 이건 좀 괜찮은데 했던거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자 헐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키를 조정해야 되는데 노래도 있어요? 없어 비행기에서 안 들어갔어 우리 여기 자작 지금 만들어보잖아 오늘 가사 못 만들어요 아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응 제가 어릴 때 항상 언니랑 같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응 근데 저는 가사를 못 만들고 못해 나 가사 어디있었는지 모르겠어 네 제 노래는 한번 들어주세요 반복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약간 메이플스토리 느낌 나 여기서부터 망했어 그냥 집중력이 한계가 왔어 집중력이 한계가 왔어 앞이 좋은거 같아 난 그래요? 같은 느낌이야 맞아 벌스 느낌이야 앞이 후렴느낌이고 그러니까 앞이 코러스네 쟨 그렇습니다 앞이 좋아요 여기 부분에 여기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맞지? 여기 너무 좋죠? 응 한국은 뭐지? 무슨 일이지 한국은? 한국은 오후 3시 42분 토요일 지금이랑 아침이지 오후 점심시간이야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키가 높네요 나 추려고요 이거 안무인가요? 이거를 클라시가 부르면서 약간 저는 겨울 느낌보다 캠핑장 느낌 생각하면서 저는 나중에 아 나 예전에 헐 저 예전에 띠리 띠리 밟은 없어요 그냥 내가 멜로디랑 가사를 만들었어 불러줘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 뭐야지 약간 멜로디를 잘 만들었었는데 후회하는 장면 그런 거 위버스에 올려도 좋겠다 그렇죠? 보온이 머리 한번만 쓰담아주세요 갈수록 끊김이 심해진다는데 제 머리카락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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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너무 아쉽다 근데 그래도 끊겨서 한국 가면 조금 더 좋은 원활한 LTE로 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다 추려주세요 안녕 한국에서 봐요 저희 내일 한국가요 맞아요 내일 한국가요 오늘인가? 아니야 새벽 빠이빠이 지민이도 빠이빠이 지민이도 빠이래요 일단 저도 자볼게요 지금 어느새 새벽 4시를 향해서 이렇게 자자 잘자 잘자 씻고 자고 내일은 조식을 안 먹어 볼게요 점점 붓는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부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내일 그래서 그냥 썸봐요 안녕 빠이빠이 다시 살 빼서 예쁜 모습으로 나타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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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굿모닝인가 굿나잇인가 굿이블딩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굿이블딩 헷갈려요 진짜 굿나잇 굿나잇 적응을 해갈 때쯤 한국에 가겠군 안녕 사랑이용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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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